힘이 안 나요. 자,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음껏 오늘의 티켓을 열려주세요. 투성버리에 나오시오. 너밖에 너밖에 못했지, 눌렀어. 우리 만날 수 없는 너의 마음을 인사합니다. 항상 사랑하고 있는데, 서로 바라보고 싶게, 나를 내가 서지 못하고, 얼굴을 가만히 있어.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너의 마음을 인사합니다.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너의 마음을 인사합니다.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인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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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